웃지 말고 집중해. 포체티노 PSG서 첫 훈련 소화. 아들은 피지컬 코치. 박병규 기자. 파리 생제르맹에 부임한 마오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첫 훈련을 소화했다. 토트넘 호스퍼에서 손발을 맞춘 코치들은 물론 피지컬 코치인 아들까지 스태프로 합류했다. 핵심 네이마르는 부상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료진과 재활에 전념했다. PSG는 지난 3일 포체티노 감독을 선임했다. 그는 2001년부터 3년간 현역으로 팀에서 활약한 바 있으며 이후 에스파니올, 사우스엠튼, 토트넘 등에서 지도자 경력을 쌓으며 뛰어난 지도력을 입증했다. 그리고 지난 4일 PSG 감독 부임 후 첫 훈련을 시작했다. 45분간의 짧은 훈련이었지만 선수를 파악하고 훈련 분위기를 바꾸는 데 집중했다. 골닷컴 프랑스 에디션에 따르면 PSG의 첫 훈련 분위기는 가벼운 듯하면서도 진중했다. 특히 포체티노 감독이 훈련 중 힘들어. 그만 웃고 집중해야 해라고 외치며 분위기를 잡았다. 대다수의 선수가 훈련에 참여했지만 파르데스, 킴펜베, 베르나트 등 부상 선수들은 제외되었다. 지난달 경기 도중 발목 부상을 입은 네이마르 역시 제외되었다. 대신 포체티노 감독과 첫 인사를 나눈 뒤 의료진과 함께 재활에 전념했다. 포체티노 감독은 자신의 코치 사단을 대동하며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. 그 중 눈에 띄는 점은 아들인 세바스티아노 포체티노가 피지컬 코치로 합류했다는 점이다. 세바스티아노는 이번 첫 훈련에서 프랑스어로 가벼운 피지컬 훈련을 지휘했다. 그의 또 다른 아들 마오리지오 포체티노는 토트넘 U-23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. 한편 포체티노 감독은 오는 7일 새벽 센테티엠과의 프랑스 리그 1 18라운드 원정에서 PSG 감독 데뷔전을 치른다. 사진 파리생제르맹 소셜미디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